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오빌리입니다 립을 안발랐네 자주 쓰던 하트 퍼센트 제품인데요 옛날 느낌 나서 제품도 옛날 립으로 써봤어요 댓글에 피부관리 시술설 알려달라고 하셔서 얼팍샷으로 놀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브 시작하면서 성형외과를 끊었어요 마음먹고 안간건 아니고 유튜브에 볼트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일만하니까 확실히 무작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보이더라구요 미리 케어를 해주는게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술은 최소한으로만 받고 홈케어, 이너케어에 집중하는게 먼저 하니깐요 그래서 운동부터 했어요 몸이 최대한 건강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시술로만 무작용을 치료할 줄 알아야 병원에 덜 의존할테니깐요 어차피 피부과, 성형외과에 돈쓰면 금방 다 해결되는거 알아요 그건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피부과, 성형외과는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저만의 관리법을 찾으려고 셀프관리 90 피부과 시술은 10 그 정도 비율로 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받은 시술이 있다면 사실 이것도 제 예전 성형부작용 치료 목적의 시술이었는데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을거에요 개추자라고 유튜브 하기 전부터 다녔던 단골피부과가 있어요 제 모든 기록이 다 있으니까 제 얼굴 변화를 다 아는 곳이니까 굳이 새로운 담음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개추사가 뭐냐면 커스텀 특화 시술이랄까요 제가 20대 중반 그 시기에 개추사랑 비슷하게 윤곽주사로 유명하다고 입소문 난 병원들을 성형외과 피부과 안가리고 다돌았던거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볼살이 너무 컴플렉스였어요 제 빵빵한 볼살이 너무 싫었어서 윤곽주사를 많이 찾았던거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이 피부과를 꾸준히 다닐 수 있었던건 다른 병원에서 맞았던 반영구적인 부작용들 예를들면 스테로이드 체제가 들어간 용액을 쓰셨는지 곧 모르겠지만 빠진 부위에 피부 함몰이 생겼었어요 피부페인 또 잘 안보이는 턱 밑 부위라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나아지긴 했는데요 개추사로는 반영구적인 어떤 이상이 생겼던 적이 아직까지는 한번도 없었어요 불가피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닐텐데요 여기는 그래서 예전부터 엔터 연예인들 입소년으로도 유명했던 곳이었어요 저도 당시 친하게 지냈던 배우 언니들의 영향으로 일찍 알게 된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뭐 많이 알려져서요 제 나이 또래랑 제 위로도 언니들 또래로도 되게 많이 아는데 20대 초반 친구들한테는 많이 알려졌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유명한데 20대 동생분들이 저 어렸을 때처럼 저가로 주사 맞고 반영구 무작용으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코만 6번을 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종종하는 얘기가 아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 병원에서 코를 했으면 무작용도 이렇게 심하진 않을테고 돈도 천만원은 훨씬 넘게 세이브했을텐데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건 보통 다 공감하죠 저처럼 시인 자고가 바랐던 사람들이다 보니 꼭 가고 싶으면 저처럼 이곳저곳 광고에 연옥되어서 저렴한 곳 가서 결제하지 말고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하물며 몸 위에 걸치는 옷도 옷도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고 명품을 입고 하는데 옷은 사실 아무거나 입어도 어떤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데 정형수술이랑 시술은 원상복구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는건데요 만약에 하기로 결정 내렸다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수술이나 시술에서 가장 명품인 곳을 찾으세요 제가 개추자를 찾은것처럼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방법을 제가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링크 달아놓을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관리 시술 썰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또 혼자 진진충되서 여러분들한테 또 재밌는 내용만 얘기한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성형업계에서 일도 오래 했었고 코비르 채널도 성형부작용 인터뷰도 많이 다니고 너무너무 잘하는 만큼 고독자원들이 시간이 흘러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인것 같아요 실제로 지인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피부과 성형외과 어디가 좋냐고 어디가 좋냐고 어디가 잘하냐고 어디 성형외과가 어떻냐는거 제가 앞으로 말할 수 없는거니깐요 대신 제가 다니는곳을 추천해줄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한테 내가 받은 시술이 안맞을수도 있으니까 웨딩프로그램 같은걸 상담받아봐 그게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있는 패키지일테니깐 그 상담을 받아보고 너가 신중하게 결정 내리면 되지 그리고 꼭 시술받았다고 마음 돋고 있으면 안되구 더 열심히 관리해라 술 담배 줄이고 또 뭐 오빠들 같은경우도 물어보거든요 막 동생 친구들 남자분들도 흡염부터 하지마라 먹는거 건강하게 먹고 영양채도 챙겨라 하죠 많이 건너 건너 저한테 물어봐주시는데 일단 몸에 안좋은거 먼저 끄는 다음에 해도 충분하니깐 건강하게 먹고 식습관 건강하게 하고 영양제도 챙겨라 그런 얘기 먼저 하죠 근데 영양제도 도입도 많이 먹으면 안돼요 신장에 무리가가서 이식수술받은 룰이 왔어 지난 언니의 남자친구분 사례를 봤는데 어 진짜 언니가 많이 속상해하고 많이 울었거든요 영양제 영양제를 엄청 많이 그 많은걸 한번에 깨니 때우른 것처럼 그래서 밥 대신 고이 먹었다는데 그게 원인이 된거 같다고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구요 언니가 언니가 9년정도 만났던 분이였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은거 같아요 그쵸 저도 영양제를 여러개 챙겨먹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한것만 최소한으로 오래 두고 먹고 있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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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루형태를 좋아하는데 유통기한이 길고 보관이 편해서요 전에는 정제형으로 먹다가 보관을 잘 못해서 열에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서 버릴 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건 제 pt쌤이 먹는거 보고 여쭤보고 찾아본건데 이미 유명하더라구요 이미 유명한거더라구요 이것도 그렇구요 이건 김세정님이 광고하는 제품이어서 여러분들도 아실거 같아요 유튜브 광고에서 엄청 많이 보이던 제가 이걸 먼저 알고 브랜드를 찾아봤는데 요것도 요것도 있고 요 콜라겐 앰플도 있고 제품군들 라인업이 다 유명하더라구요 제 나이 또래 혹은 그 위로 언니들 부엌 팬트리에는 하나씩 갖고 있다는 콜라겐 앰플 저도 언니들 때문에 좀 빨리 입문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다 물에 타먹거든요 그러면 맛있어서 맥물 마시는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가고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꾸준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당연히 꾸준히 드시는 이런거 있죠? 진짜 일찍일찍 챙겨보고 해야 해요 그래서 미리 미리 하면 관리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하면 치료가 되거든요 그땐 이런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들 요즘 너무 많은데 본인한테 잘 받는 거로 정착해서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전에 올바른 식습관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없이 건강기능식품만으로 요거를 볼 순 없을 테니깐요 저처럼 일 때문에 바빠서 건강한 구성으로 뺏기니 요리를 해서 다양하게 섭취하는게 어렵다면 이런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같이 제가 8년 가까이 여유가 되면 꾸준히 관리하는 것들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저는 가장 오랫동안 받아오고 있는 개추사 시술 그전에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평행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뭐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경험담이 한분에게라도 한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